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트럼프, 내 친구 큰 승리 축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친구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총선 승리를 축하했죠.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내 친구라는 표현을 쓰며 총선 결과에 대해 축하했다고 합니다. 전화만 한 게 아니라 침필 메시지까지 보냈죠? 네,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됐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21대 총선 정당별 득표율 그래프 위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승리를 축하한다고 적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선거를 약 6개월 앞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가 총선에서 압승을 하자 나도 그래 보겠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통상적인 축하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방식이 좀 독특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통합당의 70년대생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세대교치론을 얘기를 하면서 70년대 정확히는 후반에 후반 정도에 출생한 사람이 없을까 콕 찝었습니다. 그 보수가 새 인물로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1970년 이후 태어난 당선자는 통합당에서 1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가운데 이름이 알려진 인물은 김웅, 배현진, 김은혜 당선자 정도인데요. 이 세 사람도 모두 정치 신인이라 당장 지도자급으로 전면에 나설 정도는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통합당의 젊은 사람이 귀하다는 뜻일 것 같아요. 낙서는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데 청년 정치를 말로만 내세우고 선거 때 반짝 간판용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좀 있어요. 좀 어릴 때부터 정당 경험을 하고 정치 경험을 쌓았다는 청년 정치인은 여야 통틀어서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통합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 거잖아요. 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서 당을 이끌어달라고 제안했는데요. 당 일각에서 김종인 비토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참패에 대한 일말의 책임이 있는 분이고 외부인에게 당 운영을 맡기고 또 당의 미래를 맡기려는 나약하고 주때 없는 정당에게 어떻게 국민이 믿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김태흠 의원이 이번에 3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외부인이라서 반대한다는 입장인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입장에. 비대위를 맡을 의지는 있지만 당내 의견 수렴을 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비대위를 맡게 된다면 정권을 가지고 최소 연말까지는 활동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임기부터 보장을 하라는 걸 큰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슈퍼맘 당선자라고 붙여봤는데요. 이번에 눈길을 끄는 당선자 가운데서 여공 출신 그런데 싱글맘입니다. 또 변호사고요. 이분이 지금 당선이 돼서 눈길을 끌고 있잖아요. 김미애 통합당 부산 해운대 을 당선자인데요. 14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방직공장, 식당 등에서 일하다가 34세의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요. 김미애 당선자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아이 2명을 입양해서 혼자 키웠습니다. 학교 다닐 벗은 이유가 없어서 자기만 들고 살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그 17살이 저곳 태반 산업에 들어가서 상교내 방직공장을 다녔고 진짜 요즘에 개천에서 난 용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송합당에서 이런 당선자가 나와서 상당히 스토리만큼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도 슈퍼맘 당선자가 있어요. 네. 이목연 경기 광명갑 당선자입니다. 전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인데요. 영화 우리생의 최고의 순간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결혼과 출산 후 8년 만에 다시 선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편파 판정을 극복하고 은메달을 딴 것으로 유명합니다. 나 포기 안 할 거거든. 나까지 안 할 거니까. 나 훨씬 더 포기하지. 딸 아이를 하나 키우면서 제가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게 우리 딸 아이가 아플 때, 우리 딸 아이가 힘들어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마음이거든요. 슈퍼맘들의 활약을 보니까 좀 기대도 많이 되고, 또 국회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